지금 감독님과 배우님들 기자인들 뵙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정어른 말인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의응답 시간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엄마의 왕국 기자단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사학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왕국 각본과 앤수를 맡은 이사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왕국에서 아들 도지웅 역을 맡은 한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의 왕국에서 주경리 역할을 맡은 남기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마의 왕국에서 도중명 역할을 맡은 유동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엄마의 왕국 예, 고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우선 신인 감독으로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고단한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완성해 주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기자분들께 또한 관객분들께 선보이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단편에서도 그렇고 장편에서도 만들게, 종종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가족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우리 인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가족 미스터리 극인데요.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미스터리 극이기도 한데 사실 가족은 되게 따뜻한 휴먼 드라마의 숙성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미스터리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특성을 좀 연구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싶었고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실 저는 저희가 5억 미만의 저해산 독립 영화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장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인원들을 사용하여야 좋은 장르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저희 영화의 색채를 익힐 수 있는 장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집단 가족에 집중을 해서 미스터리 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집단이 그렇겠지만 가족이 특히나 기억으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족 안에서 어떤 기억이 없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새로 생겼을 때 어떤 가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와 드라마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담긴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또한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기억을 찾아가는 아들이 서로 이제 서로를 보호하고 대치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설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도직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줬던 키워드는 거짓이고 진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인물이 어디까지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기억이라는 게 기억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내가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억을 내가 낭만적으로 포장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인물이 어떤 경계 위에 놓여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경계 위에 있는 인물이 내리는 선택들이 그래도 좀 타당성 있고 관객들로 하여금 좀 이해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경이가 자기가 이제 치매라는 거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가 경혜에게는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어떤 아들과 저와의 공통된 비밀의 기억들이 치매를 통해서 발설이 될 수 있고 그 발설되는 거가 아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경이에게 꼭 지켜야 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계를 할 때 감독님하고 진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씬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연기를 할 때 잘못하면 그냥 굉장히 도식적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치매 연기에 침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치매라는 거를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뭘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지금 어느 순간에 가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에서는 그 이제 감독님이 제일 처음부터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그 콩나물 씬에서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촬영 중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촬영하는 날은 이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주경이의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다가 맡기기로 하고 촬영을 했고 다행히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께서도 남기엘로는 연기를 보시고 경이로운 연기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영화를 보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고 여러 번 읽고 나서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도중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서 지금 지금의 도중명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기를 쭉 뽑아보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 주경이와 지루기한테서 떨어져 있던 시절은 어떻게 살았으며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해 나가면서 많이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눴셨고 그걸 토대로 예 인물 본다고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왔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거의 내려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그 모든 걸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 긴장감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순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다 지우고 그 상황에만 몰입해야 제가 경기를 만났을 때 지우고를 만났을 때 효과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도중용 캐릭터에 이제 그러니까 독화수를 설정을 한 이유는 우선 그 자기가 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또 다른 자아 인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화에 어떤 어울리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방적으로 외면적으로는 그 소년인지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저희가 TV 그 에서 보았던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인형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도중용 캐릭터가 갖고 있는 숨겨진 어떤 순수성 같은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인형 나오는 영화들을 좀 좋아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었습니다. 그 장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가족은 하나의 장르로 구축될 수 없는 정의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가족들이 따뜻한 서로 사랑해서 따뜻한 희몬드라마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과도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더 과도한 그런 환영을 씌우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의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담기 위해서는 가족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스릴러, 범죄물의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친절한 설명을 최대한 이 장르에 맞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설명들을 좀 축소시킨 이유는 다시 한번 보셨을 때 그 인물들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아실 수 있게끔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훌륭한 배우님들과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을 때 좀 어? 왜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만들었지?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으나 한번 더 앤처 관람을 해 주시면 어 저희의 생각들이 조금 더 변화하면서 아 이런 지점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 칭찬인지 아니면 잘 못했다고 혼내주시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일단 엄마의 왕국에서 왕국이라는 것에 왕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말에는 왕국이 갖고 있는 태세성에 저는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음 여기에 여러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어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한테 제일 꽂혔던 부분은 아이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엄마의 그 젊은 시절이었어요.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제가 또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어 아이가 아이에게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가 어 지닐 수 있는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이 이 이 영화를 어디까지 스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이가 갖고 있는 출생의 어떤 밝히지 못하는 어떤 비밀과 아 그거 그것도 불행의 씨앗이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가족이 더 큰 불행을 어 불러오게 만들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주경이는 어 퍼뜩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 덮기 위하여 그때부터 아마 주경이는 목숨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엄마였고 그 이후에도 엄마였는데 주경이와 이 아들의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의 주경이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의 주경이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중점을 부었고 그 다음에 왜 연기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어 저는 여기서 제가 주요였던 주인공이긴 하지만 제가 제 칼라를 여기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감독님하고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감독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원하는 공포 스릴러의 그 어떤 영역에서 주경이가 해줘야 되는 어떤 캐릭터가 너무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은 수준에서 뭔가 궁금함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준의 연기를 딱 그 바운드리까지를 원하셨고 그거를 이제 제가 파악하고 조절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아주셨다면 제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런 역할이 많아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남길 배우님 사실 뭐 주경이 캐릭터로도 내, 외적으로도 많이 준비하셨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연마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소소하게 하셨지만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기 직업이 미용사니까 미용도 이제 제가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피아노를 그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없어졌는데요. 편집이 되어있는데 아 주경이가 소원이 그 피아노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오래된 소원입니다. 아 그래서 아들이 그 생일 선물로 이거를 선물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가 온 거를 알고는 엄마가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또 열심히 쳤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아 제가 그래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딱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했고 미용은 또 실제로 이제 배우 머리를 자를 수가 없고 이래서 가발을 씌우고 이러니까 제가 연마한 것보다는 조금 미숙하게 나와서 그게 좀 촬영할 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앞서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의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저도 이제 보컬술이 나오는 시나리오상에 보컬술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도중명한테 가지고 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아 이것도 혼자 숭내내는 정도로 안되겠다라는 판단이어서 예 그 보컬술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보컬술의 역사랑 보컬술이 왜 대중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대중들은 왜 보컬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즐길까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감독님께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라고 노력 아 저 사람 하나도 안 움직이고 진짜 보컬술을 잘하는구나가 중요한게 아니고 도중명이 보컬술을 하고 있는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떻게 그 교회 신도들 아니면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복화술과 도중명의 이중성에 대해서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음 그 과정이 어떻게 기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그 현장에서 이 배우님들과 복화술을 하면서도 아 이게 촬영 안에도 진실과 거짓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재밌게 과정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그 셋 모두 어떠한 기미를 간직하고 있고 이중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아 셋 중에 복화술을 쓴다면 도중명이 쓰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을 감독님이 하셨을 거고 저도 그 생각과 일치를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내 삶 쪽으로 다가오게끔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좋게 될 것 같으셨어요.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마의 왕국은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기억을 찾아가는 아들의 미스터리극이고 또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생존기 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의구심을 건네는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영화가 갖고 있는 종합예술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훌륭한 연기뿐만이 아니라 촬영, 조명, 음향, 음악, 미술 등에서도 어떤 엄마의 왕국만의 색채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와서 봐주시면 그 가족이라는 소중한 우리의 집단의 다양한 속성을 잘 느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감성과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소수의 등장인물이 남았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장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저희도 주게 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저희 영화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극장에서 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꼭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왕국 어떻게 그런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를 알 수 있는 돌아갈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여기 지금 배우분들하고 감독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스태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에선 영화지만 거기서 우리 영화만의 색깔을 내려고 노력했던 스태프분들의 조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여러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각자의 역할에서 제 몫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봐주시면 그러한 지점들이 오롯이 공객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데뷔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두 선배님들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기적인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선 기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때도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정말 엄마처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들 모두 배우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정말 저희 왕국 엄마의 왕국 제목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셨거든요. 기회 선배님이 엄마의 왕국 좋은 왕국 기회 선배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스태프 한 분 한 분 다 같이 품어주시면서 영화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끌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성준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촬영이 없으신 날에도 오셔가지고 지지해주시고 역사에 대셔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성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 전에 같이 연극 공연을 하고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됐던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든든함을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요. 좋은 배우가 연기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선배님들 되면서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영화는 가족, 비밀, 거짓말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은 저희가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과 진심을 느끼는 순간은 가족과 양육자로부터 인 것 같은데 반면 처음 거짓말과 비밀을 만나는 것 역시도 가족으로부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사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불행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 이 둘 간의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 만든 저해산 독립 영화가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신기하고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 훌륭한 배우님들의 연기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해산 독립 영화지만 그 가능성들을 너부러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시고 시간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으로 데뷔하는 한기장 배우 그 다음에 장편영화를 데뷔하는 이장아 감독 두 감독과 배우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옆에서 보면 정말로 둘 다 너무 열심히 했고 와 그래서 좋은 기사들을 써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극장에 관객들이 오시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정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여름이 목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촬영에 모든 사람들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왕국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화이팅 컷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왕국 화이팅 화이팅 마치도록 하고 인사하고 저희 배우민 감독님을 이동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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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